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제4회 공사산업기사 비출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은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전기설비의 접지 목적에 대하여 세 가지를 쓰시오. 우리 접지라는 목적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일선 지락시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이상전압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었죠. 두 번째는요. 지락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개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그게 두 번째 목적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왜 합니까?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감전의 목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상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호개전기의 동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1번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2번은요. 가공 전설로에 주로 쓰이는 애자의 종류는 여러분들 애자의 종류 그냥 쭉 나열하시면 되죠. 현수애자, 그 다음에 핀애자, 라인포스트애자, 인류애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2번까지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문제 3번이고요. 현장에 포살된 CNCV 케이블이 받는 여러 가지의 외적 요인 중 케이블에 열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 열정 요인, 화학적 요인, 기계적인 요인, 생물적인 요인으로 분류가 있다. 이 중 전기적인 열화의 종류 세 가지를 써라. 다 전체적으로 우리 케이블이 받는 절연물이 받는 고체 절연물이 받는 열화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거는 열정 요인이랑 전기적 요인 이게 좀 클 거고요.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인 요인, 외적으로요. 그 다음에 그게 우리 직매식 돼 있거나 이럴 경우에 화학적으로 생물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역시 열정 요인이랑 전기적 요인이죠. 그 중에서 전기적 요인은 물어봤는데 우리 케이블, 케이블이 있고 절연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개 E가 쭉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보면 이쪽에 보이드, 우리 공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보이드에 의해서 부분 방전이 일어난다. 그게 첫 번째 요인이 전기적인 요인이고요. 이 부분 방전이 일어나면 여기 주위에 있는 고체 절연물이 금이 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우리 전체적으로 트리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무처럼, 가지처럼 뻗어나간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 방전에서 정기적인 트리가 발생되죠. 또 반대로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밖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기에 우리 물이 들어옵니다. 수분이 들어와서. 그 수분이 들어오면 또 우리 이 전개에 의해서 절연물이 달라진 거죠. 우리 유전률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반대로 또 트리 현상에 진전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정기적인 열화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분 방전, 그 다음에 정기적 트리, 그 다음에 물트리, 수트리 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수트리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3번까지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다음은 송정계통의 변압기 중성점 접지 방식. 계통의 중성점 접지 방식.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일 먼저 직접 접지한다. 직접 접지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저항이 들어가 있다. 저항 접지 방식. 너무 저항이 임피던스가 무한돼서 아예 접지를 하지 않는다. 비접지 방식. 그리고 하나 더 소홀히 접지 방식이 있죠.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고요. 다음은 5번입니다. 연접인입선의 정의를 써라 이거죠. 우리 연접인입선의 정의. 인입구 적속점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가로 가는 입구로 이르는 전선. 이걸 우리가 연접인입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용어의 정의. 우리 필기시험 때도 많이 암기하셨던 내용이죠. 연접인입선의 정의였습니다. 한 수용가에서 수용장소에서 인입구에서 접속점을 분기해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가의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 연접인입선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